오늘 몇 쪽이예요 오늘 몇 쪽이예요 몇 쪽이예요 반폴로신빌란이예요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실이에요 우리 교실이에요 ini ruang klasku 교실이에요 질빈이 있어요 kelasku ada pepan tulis 질빈이 요페 시게가 있어요 pepan tulis ada di depan jam di samping samping jam 질빈 앞에 책상이 있어요 papan tulis ada di depan meja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meja ada di atas kursi 책상 앞에 위자가 있어요 책이 또 buku야 buku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우리 교실이에요 우리 교실이에요 교실에 칠판이 있어요 교실에 칠판이 있어요 칠판 옆에 시계가 있어요 칠판 옆에 시계가 있어요 칠판 옆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책상 앞에 의자가 있어요 책상 앞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 아래에 가방이 있어요 의자 아래에 가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아니사 네 안녕하세요 아니사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교실이에요 우리 교실이에요 우리 교실이에요 네 칠판이 있어요 네 칠판이 있어요 칠판 앞에 책상 있어요 ada meja di depan papan tulis 책상 책상 우리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ada buku di atas meja 책상 앞에 의자가 있어요 ada kursi di depan meja 의자 아래 1번 해봅시다 1번 해봅시다 di depan te dhikandulu 위에 교실에 없는 것을 고르세요 빌리픈데 양가 안에 di klas 그렇죠 컴퓨터 뭐가 없어요?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가 없어요 다음 2번 아니싹 글이 글이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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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글의 내용과 글의 내용과 마 맞는 맞는 글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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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즈카, 바게마, 삼아. 그래요. 그쵸. 자, 보면. 자, 시계가 어디에 있어요? 시계가 칠판 옆에 있어요. 그쵸. 칠판 옆에 시계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칠판 앞에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책이 있고. 그쵸. 여기 책이 있고, 책상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쵸. 여기는 책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동물원 샀던. 책이 동물원 샀던. 동물원 샀던. 의자 위에 있어요. 그렇죠. 저 책이 책상 의자 위에 있어요. 책이 의자 위에 있어요.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 책이 의자 위에 있어요. 책이 의자 위에 있어요. 그쵸. 책이 의자 위에 있어요. 그쵸. 바고스. 잘했어요. 자, 다음 2번. 여러분의 교실에는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한번 이번 주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니사 언니 시계가 어디에 있어요? 니사 문자와 시스와의 간바르 인기 사야 다녀두루 다녀두루야 칠판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앞에 칠판이 있어요 아, 의자? 의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칠판인데 칠판 칠판이 어디에 있어요? 칠판 칠판이 칠판이 앞 쌈빛야 잠 옆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 옆에 시계 옆에 칠판이 있어요 칠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칠판이 어디에 있어요? 칠판이 어디에 있어요? 시계 옆에 칠판이 있어요 그렇죠 다 많이 쌌다냐? 끝바다 아즈카 음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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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응 다음 자, 아즈카 따냐? 음 아즈카 의자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음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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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책상 아 책상 위에 의자가 있어요 책상 위에 앞에 의자가 있어요 연필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연필이 있어요 지우개가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지우개가 있어요 책상 위에 지우개가 있어요 가술? 컴퓨터? 아니 아니 아니야 아직 아즈카 다녀 자 니사 언니 침대 어디에 있어요? 니사 언니 침대가 어디에 있어요? 책상 옆에 침대가 있어요 책상 옆에 침대가 있어요 다음, 네 사탄이야? 끝바다하실까? 시계가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시계가 있어요 다음, 아직까지 다닐 얘기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요? 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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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핸드폰이 있어요 컴퓨터 앞에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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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순아야 자, 자, 봅스블라스 11과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봐요 예, 텔레비전을 봐요 안 뛰냐 제이슨, 아즈카, 유나, 이사 유나는 뭘 해요? 제이슨, 아즈카, 유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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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뭘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자, 디쿠티 따라하세요 11번 텔레비전을 봐요 유나는 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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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동생은 뭘 해요? 동생은 뭘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봐요 자, 봤자 사마사마야 같이 읽어보세요 11번 텔레비전을 봐요 11번 텔레비전을 봐요 11번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봐요 자, 그러면 디쿠티 디아르티칸 땀바 붙고 해봅시다 제이슨, 이사 유나, 아즈카 자, 디쿠티 디아르티칸 땀바 붙고 11번 텔레비전을 봐요 11번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봐요 유나는 뭘 해요? 유나는 뭘 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동생은 뭘 해요? 동생은 뭘 해요? 아리고, 세상 아빠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봐요 텐레비전을 봐요 고 교 그 편을 읽어 봐요 가르치게 해 주세요 傍게 해 주셨고요 국 IMAME 오 만은 식스 집 집 집 집 아 비슷비 29 집 집 집 집 집 롤라우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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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알아볼게요 전화 롤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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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칸나시 그렇죠 다음 자, 리사 자, 받자 쓰면 뭐하냐 어 어 오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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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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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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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공부.. 공부를 해요 음.. 음.. 케익을 만들어요 케익을 만들어요 음.. 음.. 으로 Shane 이게 power 음. 음. 으흥을 음.. 음.. alorsûтаки 음.. 음.. 그렇죠. 자, 선생님 따라 하세요. 집 거실 텔레비전을 봐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전화를 해요 밥을 먹어요 옷을 입어요 케이크를 만들어요 요리를 해요 우유를 마셔요 우유를 마셔요 부엌 방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거실에서 뭐래요 자, 자필아씨 거실에서 뭐래요 텔레비전 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봐요 그래요 그리고 단 라기 단 라인 양 라인 양 라인 땔레비전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거실에서 뭐래요? 옷을 입어요 어?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어, 그래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여기 옷을 입어요 뒤만아 뒤방 그렇죠 거실에서 뭐래요 거실에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다음 안이사 부엌에서 뭐래요? 전화를 해요 부엌에서 전화해요? 뒤 답보로 말을 해본 아 케이크를 만들어요 케이크를 케이크를 만들어요 아 만들어요 자 차필아 부엌에서 뭐래요? 부엌 우유를 마셔요 음 자 아즈카 방에서 뭐래요? 어 공부해요 어 그렇죠 공부해요 자 배워봐요 해봅시다 문법 표현 자 아요 어요 자 아요 어요 자 이 이 문부가 끌리마 버릇이았다 안 등한 번뜩 번뜩 소판 알겠죠? 바 스스로 크로모 어 아요 바퀴 아요 반말 놓고 아요 문자디 크로모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까다다사를 하다 하다 해요 어 공부하다 공부 해요 어 전화하다 좋아해요 그렇죠 전화해요 공부대학 까다다사를 다 아다 두어 필리야냐 아요 삼아 어요 아요 아요 삼아 어요 자 가다 가다 아르티냐 버르기 버르기 어 자 가다 스파키 아요 자디 가 아 아요 아냐 힐랑 까르나 아다 두어 아 문자디 가요 네 네 자 그러면 금마디 자 봐요 이니 까다다사를 하냐 보다 맞아 보다 아 보다 밖에 아요 어 좋아요 보아요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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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사또 보아 아키르냐 문자리 보아요 마시 응 자 마셔요 이니 까다다사를 하냐 마시다 마셔요 아 그러면 뒷부분 뒷부분 다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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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셔요 어요 마시 어요 시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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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자 먹어요 까다다사로 공부하다 공부해요 자 까바 바케 아요 까바 바케 어요 으 이니 밖에 어요 이니 밖에 어요 이니 밖에 어요 이니 밖에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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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건전한 부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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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니 부칼 마시다 이니 이니 부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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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까다다사로 하다 ㅜ 음 슬 이니 그녀 아 하나님 더 더 맞습니까? .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까지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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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요. 그렇죠. 봐요. 갖다 다 사르냐? 뭐다. 마셔요. 갖다 다 사르냐? 그렇죠. 먹다. 공부해요. 갖다 다 사르냐?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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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복할 어. 먹어요. 마시다. 뒷밭하다. 마셔요. 마셔요. 보다. 마셔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다음 봅시다. 좀 또. 자, 자필아씨 보기. 여기. 여기. 전화해요. 전화하다. 지금. 잃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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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를 마셔요. 민우, 민우 마셔요. 우유를 마셔요. 우유를 마셔요. 우유를 마셔요. 우유를 마셔요. 자, 연습 보기. 우유를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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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쪽이예요 네 좋아요 자 뒷걸어 잠깐 둘로야잉 자 노무로 사또 자 이니 자 자 뚜리스 남아냐 남아바랑냐 그 무디야 노무로 사또 사또 자 디이식 보딱냐 음 자 자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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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가 물과 주스 우유를 마셔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빼라. 숙제. 숙제예요.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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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